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돌아왔는데 여전히 전과 동일합니다 뭘 하고 있었는지 대체 매번 까먹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구소 제작이랑 그리고 벌꿀 벌꿀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소 제작이 이 친구였죠 진흙 덩어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유리는 굽고 있었지 않나? 오 쟤이 모자르네 아니야 또 되네 여기 이렇게 두 개 해놓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진흙 구워야 된다 그랬죠 진흙 구리바는 있고 유리도 있어요 진흙 덩어리만 구우면 되는데 솔직히 진흙이 되게 보기 어려운 애도 아니고 쉬운 애도 아니고 되게 날까리하죠 필요 없을 땐 진짜 잔뜩 보이는데 이게 막상 필요할 때는 잘 안보이는 것 같아 여기서 보이면 그게 좀 이상한거지 일단 내려가죠 내려가갖고 보이면은 많이 캐버리죠 아 기억이 안나네 이게 굴이었나? 이게 굴이었죠? 너무 캐본지 오래돼갖고 여기있다 찾았어요 오케이 아 올라왔다 이게 커스텀 아이콘에다가 내가 뭐 적고 싶은 걸 적을 수 있으면은 좀 알아보기 편할텐데 쏘무치를 못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어우 진흙 덩어리 두 개씩 캐져요 아무래도 그런거 같애 진흙에 비해 고급고깽이라서 양이 많이 캐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구도 한 절반 정도 썼거든요 절반 조금 넘게 그래서 166개 정도 캤네요 일단 집에 와서 이거 벽돌 만약에 모자르면은 벽돌 좀 구워주고 벽돌이 제가 예전에 구워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여유있게 돌려주죠 근데 총 벽돌이 어 40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모자라요 구워야돼요 40개가 여기가 아니고 아 요거다 아까도 감아줘요 어 여기 진흙덩어리 있네 50개 정도 구워놓을까요 몇 분이야 한 25분 걸리니까 어 연구소는 맨 마지막에 짓는 거로 하고 그럼 요번에는 골골 아이템 정리가 끝났고 이제 골 만드는 거 요거 한번 알아보죠 생산지구나 아 집 집을 얻으려면 분명히 여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안 지은 게 없죠 질산염 연구소를 줘야지 이게 나올 것 같고 집이라 하면은 여기서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나 현재 나와있는 모든 시설은 다 만든 것 같은데 그쵸 아티팩트 찾기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닌가 아 충전재가 여기 있었구나 아니 얘가 직접 만들어주리라곤 상상도 못했네 일단 하나씩 하나씩 깨줄까요 북 이런 거 말고 어 요거 괜찮다 요기 여기서 가면 되네요 가보자 21렙인데 갑자기 드는 생각 있는데 집은 식물이잖아 농장에서 농장이 아니라 텃밭 같은 거 재료 수급하는 데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로 올라가나 뭐 있는데 아 화석이야 세요 화석 박진 지나가다 말았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만 좀 아이고 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길을 찾아놓으면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야가 보여서 길이 보인다던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게 맞나봐 여기서 가는 게 맞나봐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고? 여기를 가본 적이 없네 드라코니안 콘도르가 가져갔대 이거 누구지? 집에 가서 지금 이렇게 좀 헤매는 이유는 이제 버벅되지 말라고 미네맵 맵키면 버벅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피하고 잠을 잔 다음에 아까 처음 시작했던 그 웨이포인트에서 거기서 한번 다시 길을 찾아보자 쭉 옆에 한번 길을 쉐를 펴볼까요? 집이 있어 요 안에 장막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돌아가보자 일로 경치를 하는 건데 막 참 싫어하는데 불안하다 이러다가 막 빨간 바닥이나 밑으로 쭉 빠질까봐 여기 저번에 갔던 그 길 아니야? 어 맞네? 저번 편에서 여기 가기 위해서 갔던 데잖아 동굴 통로? 그냥 밑에서 여기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여기까지 가게 해주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은 이 길 따라서 길을 한번 찾아보자 어어 여기 길 있는데? 여긴가 보다 아 아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면서 흑방호물 아 여기 아까 거긴데? 저 전설 활 내가 먹고 만다 어? 여기 뭐 팅글팅글 소리 들려요? 뭐 있나봐요? 좀 전 제 머리 위에 여기 확인해 확인하러 한번 가보죠 뭐 팅글팅글거리는 소리가 보통은 퀘스트일지나 상자거든요? 으응? 으야 길을 또 개척해 나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뭐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그냥 무턱대고 파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편집된 후에 모습을 보세요 아 드디어 올라왔다 요 밑에서부터 한번 팠는데 안 돼갖고 다시하고 뭐하고 다시하고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요거 언덕넘어있다라는데 알고보니 언덕위에가 아니라 아래였다 아래였다 그래요 새로운 광석같아 뭐라 엑 장전 그냥 그거네요 어? 얘네가 가져갔는데 얘네 둥쥐 중에 하나 있는거야 아 참 못맞춘다 진짜 딱 느낌이 그렇죠 왜냐면 좀 전 둥쥐에 시체가 있었어요 너는? 누구니? 아 파워 여기? 깜짝이야 나 이거 안 먹었나? 안 먹었네 네 그러니깐 동지 세 개 있는데 세 개 중에 아마 한 개 있을 것 같아요 너네 뭐야 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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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녹템이네 전설인 줄 알았는데 소생물약 뭐죠? 뭐야 소생물약이 아니였어? 아 리젠 리젠 물약이 아니라 그냥 큰 포션인데 소생물약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거야? 아 선생님이 이런 곤란하죠 괜히 이거 썼잖아 이거 이거 쓰지 네 드라코니안 이렇게 해서 전설처럼 표시가 돼 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녹템이네요 위력도 낮고 별로인데? 야 이거 열심히 가지러 왔더만 텅빙골을 한번 가긴 가야되는데 이놈의 텅빙골 이것도 텅빙골이네 밑에라고 하거든요 밑에 갔다가 아니면은 다시 텔타고 올라오죠 아 위에잖아 나 봤어 방금 하하 다시 날라가지 요 언덕 위에 있었어 아 여기 지역을 내가 아예 안 갔구나 아 아 이거 옛날 그거네 지나가면서 저 고대타워 고대타워 먹으면은 포갠다고 했던게 여기네 오케이 오늘은 저 고대타워 가자 이거 먹으면은 아 힌트웨이스트 모든 오벨 리스크 이거떼요 아 저기 오르막길 보이네요 밑에 빠졌는데 갑자기 시간 부르륵 해 버리면은 곤란한데 과연? 네 안전한 장막이네요 네 안전한 장막이네요 옆에 뭐 작은 건물들도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업적이야 이게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작은 건물에는 이렇다 할게 없죠 올라가서 여기도 후딱 간령하고 기존에 있던 뭐야 화염재단 포겨버리죠 짠 뭐야 위에서 열친게 아이고 아이고 나 스위치 분명히 못 봤는데 아이고 여기를 건너갔을 때 뭐가 있다라는 거야 분명? 여긴 내가 온대고 여긴 내가 온대고 아 여깄었네 아이고 이걸 못 보네 아하하 흠 또 여긴 또 만랩존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자랑 모든 항아리를 다 깨야죠 아 뼈 좀 아닌데 분명히 고급 재료들이 나올거란 말이죠 요런거 기초연금 재료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자 이제 나머지 분도 열렸구요 여기죠 여기죠 보통 한 4층으로 되어 있지 않나 어 뭐야 깜짝이야 안 들어갔어야 되네 안 들어갔어야 되네 헉탄가루 헉탄가루가 어둠에 장막화된 기름 저걸 만들어주는구나 자 자 하나 아 여기가 그냥 열리는구나 해체했나 뭔가 고급 재료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를 또 파 여기를 또 파밍하는 사람도 있을거 아냐 자 됐습니다 여기다 열렸고 아 아 왜 또 어우야 아우야 여기 올라왔는데 아 끝은 거거든요 근데 혹시 모를거에 대비해 상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우 소독한 붕대 오우야 아우야 두번은 못하겠다 저거 근데 이게 더블잠프가 필요없을 그건데 원래는 근데 이게 더블잠프가 필요없을 그건데 원래는 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고 컴탑은 좀 귀찮아도 웬만하면 흠 뭐야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깨주려고 노력합니다 저거 저거 빈 항아리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갖고 흠 솔직히 주.. 주개가 뭐 얼마 뭐 별거 안 돼 보이지만 저거 은근히 커요 저거 오우 아우 황금성대 그렇대요 별한게 나왔네 올라와야죠 끝나버렸어 간단하네요 이번거 여기를 먹음으로써 이젠 주변에 한번에 날라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화염재단이 또 여유가 생기겠죠 보십니다 컴탑에 사용처를 몰랐을 때는 귀 귀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저긴 아직 빨갛네요 용암으로 덮여있고 아직 안 만들어진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이 아직 정발한게 아니라서 정발할 때 참 기대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태양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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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뭐 뭐 뭐 뭐 패스틱 위에서 막 그와도 막 이 게임이 막 멀티로 막 되게 흥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혼자만이 즐기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게 되게 많아서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통빙골 여기도 있네 저쪽 통빙골도 안가봐 태양사원 여기도 있네 아까운 물음표 저쪽 저기인 것 같은데 저거 하난데 아 스킬 남으네 다행히 요번엔 뭐 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번엔 이렇게 저거는 시간 채워주는 것 같아요 장막 시간 채워주는 것 같아요 얘 친구가 너무 힘들어 어후야 어 얘는 쎈 쎈 궁수다 흑기사 궁수 같은데 시작 이거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쪽에 날라다니는 얘 있어 세상 귀찮으네 쟤는 좀 아니잖아 쎈 궁수다 퍽 퍽 퍽 퍽 퍽 퍽 퍽 감사합니다.